첨벗이 슨기전 엿 된다 진짜 어 맞아RP 야 sums두 아 도맹이 진짜 센스 좋다 확실히 잘하시네 객덩님 도망쳐요 거긴 답이 없습니다 근데 객덩님도 지금 올패턴 클리어가 아니라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쉬워서 그냥 너무 고통받으니까 정했어요 그러면은 해 하면 좋지 못하면 아 저 출혈 때문에 보이는구나 둘 다 잘하는 사람끼리 하니까 그만하세요 이겼다 나이스 저 다 하자 하실 것 같은데 끝나고 말은 해야겠다 숨어있어야겠다 한 대만으로 아 아 편했다 아 안 돼 아 비벼봐요 저기 아 아 딴 사람이 들어갈 준비하네 괜찮아 괜찮아 이마리오 하면 돼요 노브 스태트 맞지 이마리오 이마리오 이마가 안다고 해요 어 한마리오걸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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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맵 보시면은 어글자 표시나요 몇 번인지 4번인데 미니맵 보시면 4번 따라다니고 으음 으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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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오 잘한다 나 저렇게 빨리 못가는데 아 저렇게 빨리 못가 잘하는 카운터 머신이잖아 아 그거는 맨날 하다보니까 와 잡았다 이거 리퍼 까비 뭐야 조금 아쉽네 오 오 아 나이스 진짜 나이스 뭐냐 얜 진짜 저번에 진짜 도하가 그 딱 진짜 쌀목 캐릭 봤어요 각인 두개에다가 개떡님 정도면 잘 맞췄지 각인 두개 개떡님 지금 저게 쏘다 부은게 씨 얼마야 거의 한 50만 되지 않나 그쵸 내꺼 돈도 써가지고 그정도 썼지 Y 투자했잖아 아 와 내가 도저히 딱 못하겠다 진짜 뭘 뭐가 못하겠어 지금 더이상 아니 그러면 잠이 와요? 안돼 빨리 더해 벌써 못하겠어 내밤네 벌써 와 진짜 오늘 한 곳만 해도 겨우 다했다 잘했다 진짜 칭찬하고 좋다 열심히 했네 그래도 카양이가 많이 밀지 않았네 그 카양이를 다 안쓰지 많이 돌았잖아 하나 남았어 하나 그니까 그정도 충분하지 아까 보니까 두개에 더 많냐 진입할 수 있는 스킬이 읽어보니까 박세바 아 이렇게 하면 기오토가 다 100이 되네 근데 이렇게 돌아왔어 except Java 제 만약에 트라이잖아요 똑똑гли 그 보면은 딜러들이 레벨이 좀 높거나 이런 곳을 좀 먼저 봐야되요 나를 가로지 편해 좀 상당탕 공들은 уч 왜 왜 안 받아 죽는다나 흐흐흐 이쁨 이쁨 에이 하이 하이 허 아 Linux 아 오르드가 근데 마나 마르더라 히프 피했나봐 깜짝 놀랐어요 히프 피했나봐 없구나 펀티가 없네 이제 툭팟이 점점 없어지긴 하겠다 어 나 맘이